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사이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사이공입니다 오늘 좋아좋아 사장님이 장소에 협찬해 줬습니다 가시죠 왜 보러 가시죠? 왜? 저의 로로이 컵 로아인 하이 로우 이거는 탕수육 소스 만들 때 쓸 거예요 좀 얇게 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얇게 비주얼이 정말 좋겠지만 그냥 내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상관없어요 오 살이 잘 들어 이 고기가 더 좋네 이 고기가 더 좋네 이제 이거를 조금 재워둬야 돼요 재워둬야 돼요 소스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너무 일찍 했다 너무 일찍 했다 뭐지? 뭐지? 비주얼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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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직도 안 안 먹었어요 고기가 더 맛있게 잊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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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님, 시원시장 양념장 역시 1시간으로 모자르네요 사장님. 한 시간으로 모자라. 반죽이 모자라지? 네. 사장님이 긴급 트윗 됐습니다. 여러분. 제 반죽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거는 일단 한 칼을 들어와, 일로와. 사장님, 도와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탕수기야? 노! 그래도 맛은 있을걸요? 당연히 맛있지. 보는 사람. 저거 왜 이렇게 비싱을 한다든지. 역시 전문가가 오니까 달라집니다. 차게 해야 되네요. 차야하게 받아. 안 해야 되네요. 떡볶이도. 떡볶이는 레시피를 생략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배가 줄 아는 덮은 분야. 보니깐, 던져. 여러분. 여러분, 이거 봐요. 흐으으으으으으. 맛있겠지 않습니까? 뭐이 따? 치즈 떡볶이 닥커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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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떡볶이 치즈 떡볶이 닥커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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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여러분들 닥커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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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е였어 가자 감사합니다 닥커맛 어디 보자 아아이 선생님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열어볼게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잉어요! 모잉어요! 저거 치킨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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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맛있어 잘 사오지 여러분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사오른다 잘 사오른다 잘 사오른다 얼굴 안 나오게 어때? 맛있어? 네, 맛있어요 유이는 어때? 맛있어요 역시 한성 형님 밖에 없어요 맛있어 유이 아저씨 맛있습니까? 잘했습니다 한성 형님 잘했습니다 한성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고 일본어 아니에요 일본어회랑 일본어회랑 우리 시청자들 어떻게 일본어하면 너 죽어 짬떡볶이야 어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여기서 오늘 마칠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유야 빨리 인사 사랑하다 dat 적당한 제 가상 거기에 대해 이해가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 Bjать 과연 동영상 여기 정신이 이쁨 에어 길브 에어 여유로 엑 엑 여당기 겐 좋두냐 하하하